내일 당장 라운드를 나가셔야 된다 하신다면 첫 번째는 헤드를 연다. 바깥에서 안으로 일자 피니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스쿨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면 훅 안 난다 라는 레슨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훅이 나는 골퍼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훅이 나는 이유는 내가 스윙하는 계도보다 헤드가 많이 다쳐서 임팩트가 될 때 과한 인, 아웃 스윙이 만들어지면서 헤드가 이렇게 닫혀 맞을 때 훅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훅은 정말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이 장 외로 가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훅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훅이 나는 이유 제가 헤드가 많이 닫혀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당장 라운드를 나가셔야 된다 하신다면 헤드를 원래 두시는 것보다 살짝 오픈해서 한 번 어드레스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훅이 나시는 분들은 헤드를 원래도 이렇게 닫혀서 닫히게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하시는 것보다 헤드를 살짝 내가 연다. 헤드를 살짝 열고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열렸는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잡고 있는 그립보다 내가 살짝 돌려서 헤드를 살짝 열어서 잡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훅이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헤드를 연다. 근데 이렇게 해도 훅이 난다면 너무 과한 인아웃 스윙 때문에 훅이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아웃 스윙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백스윙을 했을 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너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상 궤도를 만들어 봅니다. 내 체가 다니는 가상 궤도를 임팩트 구간에서 헤드가 훅이 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헤드가 지나갈 거예요. 과한 인아웃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헤드가 닫혀서 임팩트가 될 텐데 내 가상 궤도를 만들어 봐요. 그래서 약간 바깥에서 안으로 제가 이렇게 다운스윙 할 때 바깥에서 안으로 올 수 있게끔 이런 헤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스윙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전이 되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훅이 나는 많은 분들은요. 몸이 회전이 안 되고 이렇게 몸이 막혀서 몸이 안 돌고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면서 훅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 가상 궤도대로 내려올 때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올 건데 내 배꼽이 돌면서 몸이 바운스윙 할 때 회전을 하면서 바깥에서 안으로 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바깥에서 안으로 이것을 손으로 이 모양을 만들다기보다 몸 회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헤드가 다니는 느낌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해주셔야 훅이 안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훅이 많이 나는 골퍼분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체중이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몸이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이 클럽 헤드는 올라가는 길에 임팩트가 되면은 헤드가 닫혀서 임팩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냥 올라가면서 이렇게 임팩트가 되면 헤드가 닫혀서 임팩트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몸 회전이 잘 안 되시고 피니쉬를 하셨을 때 이게 뒤에 남겨있다. 너무 내 몸통이 뒤에 남겨져 있다. 이런 분들은 훅이 많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니쉬가 이렇게 꺾이는 피니쉬라기보다 치고 나서 체중이 왼쪽에 실리면서 왼 다리부터 머리까지 일자로 이렇게 피니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뒤로 남겨서 이런 피니쉬가 아니라 치고 나서 머리가 이 발과 일자가 될 수 있게 치고 나서 회전을 하고 체중이 왼쪽으로 잘 실어질 수 있도록 피니쉬할 때 너무 뒤로 눕지 마시고요. 일자 피니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훅을 방지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